어 완답이 먹었어? 안 먹었어? 치킨 먹었어? 안 먹었어? 힌드? 치킨? 낫냐 딜리버리? 아 모르는구나 자 니키 니키 그 누가 주시는지 알지? 니키 몰라 김병룡 아저씨가 완답이 왔어? 안 왔어? 좀 트랜스레이션 좀 해 봐 완답이 치킨 딜리버리 오와나? 낫냇? 네 머트리얼 그러면 3,000원 하고 머트리얼 피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네 온리 다운 페이먼트 3,000원 하면 머트리얼 따로요 예예 그리고 또 노모아? 노모사 아 그런데 그렇게 저렴한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아 이분 클로스 야 참 먹어 이제 갖다 먹어 먹어요 아 왜 음악 아 그 왜 음악 소리를 아 그냥 아침저녁으로 불닭거리는 정신이 나네 어 자 그러면 딜리 아직 그 완답이는 딜리버리가 안 왔다 그러니까는 오면 되고 뭐 뭐 그냥 이러놓고 그냥 파는 거네 옛날이랑 지금이나 변한 게 없네 자 그럼 뭐 저기 저 아빠는 요즘 일 다니는데 계속 워킹? 네 그러면 여기는 수도가 있는 건가? 여기 이 집에는 포셋 돼 있는가? 카네 워터 워터 3,000원에다가 뭐 드리얼 만 있으면 된다며 예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야 3,000원에다가 안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그렇게 후원금을 많이 받아놓고 나 엄청나게 비싼 줄 알았잖아 나는 이제까지 사장님 나의 마음이 없어서 왜 왜 안 했지? 아니 씨알에 두고 다 포셋 해 놓고 완 포셋 해 놓고 응? 앞마당에 하나 해 놓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텐데 왜 안 해 놓은 거지? 왜 안 해 놓은 거지? 아니 트레시 하우스 트레시 하우스는 거기는 전에 부터 후원이 많았잖아 엄청 많았잖아 후원이 그런데 언틸라우 왜 안 하느냐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씨알은 어디 있습니까? 씨알 씨알 왜 웃어? 왜 웃어? 하여튼 김병용 아저씨가 주시는 거니까 쌀하고 분유 잘 먹어 아니 이 집은 아니야 이 집은 그걸 뭐 할 만큼의 도네이션을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여기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트레시 안에는 충분히 도네이션으로 놓고도 남았다는 얘기지 그죠? 이스 이노프 저기 트레시 하우스 이스 이노프 포셋 포셋 올레지 나는 생각에 막 20다우전 30다우전 이런 줄 알았다고 야 너무했다 30다우전에다가 뭐 틀려 다 해도 어라운드 5다우전 빌로우 5다우전일 텐데 그죠? 아 문제다 이거 그러니까 수도 놓는 게 5,000페소면 된다는 얘기인데 아 참 글쎄 뭐 왜 그럴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트레시안의 집에 아무도 없어서 못 물어보겠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는 그 놓은 방법을 있잖아요 그 자네레한테 앓혀주라고 자네레한테 얘기했는데 왜 안 한다는 거야 언제? 아 예스테리아? 그리고 네 아 예스테리아? 그리고 내가 벌써 제 가유를 다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냥 보셨이고요 아니 그러니까는 그 자네레 집에 놓는 거 아니 트레시 다우전을 전달하고 이젠 제가 벌써 제 가유를 다 해 그리고 제가 이제는 이젠 아플리케이체? 이젠 아플리케이체? 이젠 아플리케이체? 이젠 아플리케이체? 이젠 아플리케이체? 아뇨, 수수는 그냥 사냥하게 된다. 보호하는 거에 대신한 것들은요. 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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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을 해냈어요. 아, 가방으로 가방으로 가방이 있었어요. 아, 가방으로 가방이 있었어요. 그쪽으로 가방을 가방을 지내고 잃은 걸 전화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 뭔 소린들 잘 못 알아 듣겠으니까 티쳐라니까 좀 도와줘요. 아, 예, 스님. 아, 네. 계속 자네라한테 해가지고 이거 빨리 연결하라고. 좀 부탁해요. 그걸 원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걸 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아니, 학생들한테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게 변화될 리가 없는데 티쳐라니는 그래도 한국 생활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그런 마인드를 조금 가르쳐줘야 돼. 그냥 내가 알아. 필리핀 마인드 주면 받고 그냥 돈 생기면 그냥 아무렇게나 쓰고 계획적이지 못하고 그냥 줄 때 땡큐하고 그 돈 있어도 자기네 집에 뭐가 필요하고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다는 걸 알아.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먹었어? 안웅울란. 시푸드. 시푸드. 시푸드 먹었다고. 야, 아우, 조금 더 일찍 올걸. 자, 김석현 아저씨가 주시는 피자. 달라왕 피자. 이거 코리안 피자야. 이거 난 노르말 피자야. 엄청나게 맛있을껴. 빨리 이제 그거 먹어야 되는데. 그거 내려놓고 빨리. 누가 주셨다고? 후기부. 어, 메론들. 어? 어, 그래. 그 다음에 여기 과일하고. 어, 이 애그, 투어 애그. 어, 알았다, 알았다. 이거는, 이거는 개금돌이님이 주시는 거야. 개금돌이님 감사합니다. 어, 그 과일 얼마 줬어 이거? 과일은. 토탈 만다우전. 어, 알았어. 그러면, 그래 됐고. 어, 많이 먹어. 왜 이렇게 빼창말라. 점점 마르면 안 되는데. 뜨리따우전. 이상환 님이 주시는 건데. 이거 남기지 말고 약 다 사. 알았지? 응. 메디신 다 사라고 이거 가지고. 남기면 안 돼. 돈 리메임만이. 올 유. 어, 올 스펜트. 올 메디신. 오케이? 어. 이상환 님이 주시는 거야. 이상환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지? 비디오 다 찍어서 갖고 보내. 테이크 비디오. 어. 사진 말고 비디오 딱 보내. 영수증만 온니 리치부만. 피쳐해서 보내고 나머지는 비디오 찍어서 보내. 안 사면 안 돼. 알았지? 자 됐어.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난번에. 지난번에 누가 왔다 가셨어? 지난번에. 지난번에 누가 왔다 가셨어? 지난번에. 오 비지트 혀. 오 비지트 혀. 괜찮다. 나 비싸드레. 나 비싸드레. 나 비싸드레. 어. 그. 코리아에서. 이렇게. 샌딩 많이 를 해 주셨어. 자. 쳐봐. 하우메니 피세스. 체크. 파이브. 어. 파이브. 어. 그 다음에. 로치. 로치. 아. 로치가 왜 이렇게 늙었어. 와이. 로치 비컴 올드. 어디갔어 로치는. 하소고 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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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 닦지면 어떻게 해봐. 로치한테 전달해 주셔. 이 반찬이 이거란 얘기지. 이래 봐봐. 이게 무슨 반찬. 하소고. 깐앙깐 무슨 반찬. 비빌록. 이거 뭔지도 모르겠다. 이게 뭘까. 이거 저 바나나 들어간거 아니야? 바나나.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저거 이거는 조개네 빨리 많이 먹어 그거 꺼내 야 이거 이거 입을 들고 입을 벌리고 막 집어넣어야지 막 퍼 담아야지 그냥 로슬리는 뭐 먹어 야 이거 저거 그거다 이거 이거 저거 마이스다 마이스 너는 라이스로 먹네 너는 마이스 안 좋아해? 그렇지? 아 저기 저 안 온 구수 또 뭐 라이스와 마이스 두화? 응 세인이야 야 너는 누구야 빨리 먹어 왜 안 먹어 로슬리 빨리 먹어 빨리 이렇게 이쪽으로 나와 봐 아울 꼼꼼하다 아저씨가 막 많이 먹어 여기 앉아서 아리다잉 아리다잉 아리와 이거 누구네 밥이야? 로슬린 내꺼야? 이거 누구네꺼야? 로슬린? 어 메론도 요 와서 밥을 먹는다고? 이거 호스 라이스 아 요 라이스 그냥 투게데이팅이구나 뭐 아저씨 주려고 설마 그럴리가 있겠어 자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알았지? 많이 먹어 밥 먹을 때 가면은 미움받는다는데 이름 너는 그레젤미? 너는? 사이라 사이라? 아저씨한테 인사할 때는 항상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 돼 말해 주시기 내 이름을 얘기해 주시기 다음 시간에 제가 기억을 못해 여기 저 닌요 여기 마리엘한테 메시지를 넣어 이거 바잉 원 투 트리 트리 모아 사라고 트리 모아 사라? 트리 모아 트리 모아 트리 모아 쓰라 쓰라 그래 그 다음에 보낼 때 메세지 보낼 때 그것도 보내라 그래 이거 뭐야 클라스룸 클라스룸 칼큘레이터 한 거 있지 인컴 뉴스 뭐 밸런스 이렇게 레코딩 한 거 있잖아 그것도 보내라 그래 그래야 돈이 얼마 남아있는지 알지 여기 누가 애들 쪼만한 애들 손 넣어가지고 이거 뭐 건들거나 이러지 않나 이거 테레비전은 잘 냅겠네 밤에 안아보니까 이 등이 부족한지 저기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여기 이래 보면은 이렇게 책장 있잖아 이렇게 해갖고 북쉴드 북쉴드 옆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책장을 책장을 만약에 스물이면 두 개를 사고 하나를 사더라도 이렇게 좀 큰 걸 사라 그래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네 북쉴드 그렇지 북쉴드 그렇지 북쉴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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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바닥에서부터 넣어가지고 여기 바닥에서부터 쫙 넣어가지고 이렇게 북쉴드 할 수 있게끔 이정도 높이 큰 걸 사야 돼요 큰 거를 왜 그러냐면 이제 곧 책이 오게 되면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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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오게 되면은 거기다 책을 갖다 해야 되니깐 선풍기는 이 정도면은 시원하니깐 예 됐어요 이 정도인데 등은 세 개를 더 사가지고 달아주세요 이 정도면은 만들어도 돼요 하여튼 하여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북쉐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갖고 저런 거 막 저런 거 놓어 놓고 책 꽂아 놓고 해야 되니깐 네 그러니까 이 커버 이거 저 도어 없는 걸로 해야 돼요 노 도어 그냥 쉬어야 되는 걸로만 하여튼 그냥 쉬어야 되는 걸로만 하여튼 사람을 만나야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 한국어는 어디 있어 그거 그거는 코리안 남기지는 어디다가 붙여 놨어요 아사기구단이 아니고 코리안 남기지 어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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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춰놨어 어디다가 막탄 뉴타운에다가 해 놨다고 막탄 뉴타운에다가 해 놨다고 막탄 막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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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아사 코리안 남기지 어디다 페이스트 해 놨냐고 아사 그리 안 한단 얘기야 이거 안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그래 안 한단 얘기야 아니요 오늘 저녁에 내가 얘기를 해야 돼 가자 뭐 사람을 만나야 얘기를 하든지 하지 여기 저기 사라 안녕하세요 하이소 사라는 저기 여기 핫소스 하나 줘 아 핫소스 슬픈바다님이 주시는 거야 하하하 하하하 솔뿔 바라님 감사합니다 하하하 이제 집에 가 이제 다 줄거 다 줬어 만화 마이파이 바이 바이 설뿔바라님 감사합니다 여기 딸내미들이 버글버글한데 엄마가 빨래를 하고 있어 야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된거야 딸내미들이 이렇게 버글버글한데 나이들은 엄마가 빨래를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냐고 엄마가 빨래를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시 저스트 피니싱 뭐야 이팅 여기는 그만 먹어 아니 아니 엄마는 빨래를 한대요 딸내미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이팅 다 그만 먹어야 돼 지금 아유 여기는 피자 주지 마라 여기는 빵도 주지 마라 여기는 주지 마라 아무것도 주지 마라 저기 워커들 다 오라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올라가시고 올라가 자 뉴욕 뉴욕 오빠가 뉴욕 오빠가 막 종류가 여러가지 하여튼 그리고 워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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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같이 다 먹으라 그래 이거는 유어파밀리 안토네도 오거든 먹었어 요거는 안토네도 오거든 같이 드셔 여기는 같이 드셔 여기는 여기는 땅가리야 여기는 너무해 이래가지고 안 돼 다이어트 자 빨리 빨리 와서 먹으셔 빨리 먹으셔 아무것도 그냥 비껑 아무것도 안 돼 아직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빨리 와 빨리 감사합니다 그만 먹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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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도 죽어 저기 애기 애기 저기 애기 애기 콜라 없나 감사합니다 이건 안토넷 오면은 안토넷하고 같이 드셔요 다이아나는 뉴욕 뉴욕오빠님이 주시는거야 한국피자 두판하고 바베큐피자랑 이것도 하나 뭔지 모르겠다 이거 다 코리안빵이야 전부다 가져가 엄마가 누구야 엄마가 엄마가 위험하다 위험하다 로즈안 안티 안티 베리 데인저러스 안티 빨리 집에 갔다 놔 빨리 키핑해놔 키핑해놔 로즈안 다 먹을라 하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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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 케어하느라고 수고했어 하수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면